안녕하세요. 밀리입니다. 오늘은 오일 맛집, 눅스에서 만든 남다른 초록 오일, 일상의 위로가 되어주는 윌 프로디주스 멀티 네롤리 오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눅스 멀티 오일답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롤리 오일을 잘 사용하는 첫 번째, 샤워 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네롤리 오일을 뿌려줍니다. 비건 포뮬러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샤워를 마무리해주는 바디 오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네롤리 오일 사용법 두 번째, 마사지. 네롤리 멀티 오일을 원하는 마사지 부위에 뿌려준 뒤, 손 또는 마사지 도구를 사용해 마사지를 해주면, 이슬 맺힌 숲속을 걷는 듯한 향기로 마사지할 때 릴레싱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롤리 오일 사용법 세 번째, 페이스 케어. 손바닥에 원하는 만큼의 양을 뿌려준 뒤, 손에 열감을 사용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 오일로 사용해줍니다. 100% 자연 유래 성분, 100% 식물성 오일, 42% 유기농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네롤리 오일 사용법 네 번째, 헤어케어. 네롤리 오일 중 가장 산뜻한 텍스처의 드라이 오일로, 젖은 머리 또는 머리 드라이 후 발라주면, 머리 떡짐 없이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이렇게 사용해주면, 머리에 은은한 향수를 뿌린 듯한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. 오늘 이렇게 눅스 오일 신상, 윌 프로디 주스, 멀티 네롤리 오일 사용법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. 지친 일상에 힐링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